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신축 입주 예정인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역들 위주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딱 두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대구 관련 뉴스들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주택 승인에 대해서 전면 보류가 났고요. 미분양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미분양 가구가 6만8천 가구에 달하는데요. 해당 수치가 1년 내에 4배 급증한 수치로서 대구 같은 경우는 1만3천 가구에 육박합니다. 전국 수준의 20%에 달할 정도로 거의 전국 미분양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저 중요한 것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공급가구가 5만5천 가구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도 미분양이 현재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공급 물량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졌다. 그런데 해당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24년까지 계속 늘어날 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대구 부동산 박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도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분양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이 중에 대구가 20%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미분양 가구 5채 중에 한 채가 대구 미분양 물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현재 대구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길 정도로 신규 주택 사업에 대한 승인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구시는요.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 6만 가구를 넘었으니까 이제는 10만 가구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고금리 기조가 2023년에도 유지가 될 예정이에요.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2024년쯤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아주 심각한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구 아파트 청약 경쟁률 0.3대 1로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한 것이고 고금리 기조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분양가가 천정부지죠. 분양가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수성구 아파트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대구 수성구는요. 수성구청역을 중심으로 400개 정도의 학원, 명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주변에는 다양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병원, 은행, 마트, 백화점,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이 나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엑스코선, 수성구 알파시티까지 여러가지 호재도 많은 지역이죠. 해당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구 수성동 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입니다.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80평형, 단지규모 총 146세대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인근역의 대구 은행역, 대구중앙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80평형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억 7,100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요. 같은 평양대 주변 매문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비싼 수준이죠. 하지만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뷰엘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정보를 살펴보면 266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2월이고요. 구조상으로 기본적인 천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인근역에는 어린이회관역, 황금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는 34평형, 전용 8사 타입이고요. 양가격은 6억 4,680만원에 선정이 되었고 현재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점 6억 5,700만원까지 형성을 했다가 현재 수직 폭락 중입니다. 최근에 5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6,600만원 정도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고 현재 매도호가 살펴보면 6억 5천에서 6억 6천 7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 붙은 매물들이 최고 매도호가고요. 최저 매도호가는 5억 4,680만원까지 현재 마이너스피 5천만원, 6천만원짜리 매물들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역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봤을 때 보통 6억대 초반 정도 가격, 중반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했을 때는 가장 저렴한 수준이에요. 다음으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더샵 수성 라크헤르 아파트입니다. 2023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수는 33평역,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살펴보면 899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율은 2023년 5월, 공정률은 269%, 검폐율은 23%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수성못, 그 옆에 지산력이 있습니다. 8사 A타입 32평형 분양가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에 1억 8천에서 최고가 형성 이후에 아예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절벽입니다. 반면에 매도우가 살펴보면 아직도 프리미엄 3억 7천만원, 4억 1,500만원, 8억 5천에서 9억까지 최고 매도우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우가는 프리미엄 1억 4,400만원, 2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가격은 6억 2백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래 절벽이에요. 같은 평형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저렴한 경우는 2억에서 3억 정도, 중간 정도 가격이 5억 선이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했을 때 대장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수성구 욱수동에 위치한 시지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2023년 6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67세대, 고층은 32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6월이고요. 용적률은 219%, 건배율은 11%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중산지 포함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들이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는 사월역이 있습니다. 인근의 대구 스타디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이 건설 예정이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33평형, 7억 9,600만원을 형성 중에 있고요. 경쟁률은 무려 0.17대 1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같은 평역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저렴한 경우는 2억에서 3억대, 비싼 경우가 6억대까지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억대 수준이면, 주변 단지 대비했을 때 가장 비싼 수준이죠.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범호 아파트입니다.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7세대, 고층은 39층, 사용 승인인은 2023년 7월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근처에는 범호역이 있고, 바로 앞에 범호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34평형, 6억 8,5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거래가격 기준으로 7억 2,130만원에, 2023년 2월 6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도가 살펴보면 최고 8억 3천에서 8억 3천8백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은 1억 5천만원 정도. 회점의 도가는 6억 6천9백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같은 평균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바로 옆에 범호 센트럴 푸르지요. 9억대 중반으로서 주변 단지 대비 가장 비싼 수준이고요. 보통 저렴한 경우에는 5억, 6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대 초반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56세대, 5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8월입니다. 유도상으로 봤을 때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옆에 천을 끼고 있는 입지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32평형, 6억 1,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매 효과 살펴보면, 비싼 경우는 6억 1,700, 최저 매도 효과는 5억 7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땐, 보통 4억에서 6억대 초반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5억 9천만원, 거의 6억 정도면 상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시지센트래빌 아파트입니다. 2023년 9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정보는 120세대, 고층은 16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9월, 용적률 256%, 검폐율 29%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고산력을 끼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설 예정이고요. 그 옆으로는 가전지 포함해서 대구 녹색 학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몰 포함해가지고 대구 대공원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주변에 고산초, 고산중학교, 병원마트,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위로는 대구권 광역철도 포함해서 KTX까지도 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33평형, 6억 4,1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매도오가는 6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렴한 거면은 4억에서 6억대 후반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억 초반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주변 매물 대비했을 때 상위권에 속하죠. 다음으로 수성동 1가에 위치한 더샵 수성 오클레어 아파트입니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고요. 병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정보 살펴보면 303세대, 고층은 19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10월, 용적률 226%, 검폐율 28%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천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대구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오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33평형, 8억 1,200만원, 현재 매도오가는 7억 4,600만원까지, 마이너스 피 5천만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 수준에서 비싼 경우 6억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7억대 중반이면은 가장 비싼 수준이죠. 다음으로 수성 더팰리스 프루지오 더샵,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고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는 34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보 살펴보면은 1299세대, 고층은 28층, 사용승인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수성중학교, 수성못이 위치해 있고, 그 옆으로는 수성못 여기 있습니다. 분양가 33평 기준으로 5억 4천 8백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8사 A타입 경쟁률은 31.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천을 끼고 있는 단지들, 4억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요. 가격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수성범호 W아파트입니다.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고,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340세대, 고층은 59층,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범호역 근처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수성구청, 대구여자고등학교, 범호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수성구민운동장역도 있습니다. 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형, 7억 3천 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2022년 12월, 7억 5천 6백 9십 2만원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매도가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 매도가는 16억까지, 무려 8억 6천 4백만원이라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최저 매도가는 10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5억에서 6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억대 넘어가면 상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옆에 있는 스테이트 범호 14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해모로 하이엔 아파트입니다.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평수는 34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정보 살펴보면 795세대, 고층은 21층, 용적률은 246%, 건배률은 22%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천을 끼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요. 분양가 실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1466만원을 기록 중에 있고, 33평형 분양가 현재 5억 2천 9백만원에 형성이 됐고요. 경쟁률은 5.9일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거리 기준으로 4억 1천 4백만원까지 떨어진 바가 있고요. 같은 평균 때 주변 단지와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 초반,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성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7